안녕. 반갑습니다. 언제나 니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예비고2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비고2면 이제 올라가면 고2. 그러니까 고등학교 와서 아직은 1년이 채 안된 근데 고1 때 공부를 해보니까 혹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저냥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고등학생으로서의 마음가짐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비고2 학생들이 사회탐부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고 바른 길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는데 시작부터 다소 약간은 좀 무서운 얘기를 미리 하겠습니다. 1호 교육과정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교육과정은 바뀌잖아요. 근데 바뀔 때는 아주 큰 장점 하나가 있고 큰 단점 하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육과정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에서는 기출문제가 정점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딱 그걸 기준으로 준비하면 돼. 근데 단점은 뭘까요?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완전히 홀라당받기는 새로운 이 개정 교육과정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통합사회가 수능과목으로 필수가 되고 문과든 이과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첫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기출문제도 없고 그래서 정말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여러분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두 번은 없다는 각오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사회탐구 강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오지랖을 떨 건 아니라서 강의하고 있는 정치업업 그리고 사회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우선 선행학습이라는 말에 부담가지 말고요. 학교에서 배울 내용들에 미리 보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학년 올라가서 무슨 과목을 배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미 선택을 해서 나는 올라가서 정치화법을 배울 거야. 고2 때는 정법, 경제도 꽤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경제가 필수야. 이런 학교 상황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하는데 당연히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학원 강의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어쨌거나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들으니까 인강선택법에 대해서 살짝만 말씀드리면 대체로 보면 많은 학생들이 그냥 입소문 정도 혹은 수험생 커뮤니티에 자주 회자가 되는 그런 선생님들의 강의를 우수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되게 좋은 지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선생님 생각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고2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언젠간 고3이 되고 본격적인 수능에 뛰어들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을 선택할 때는 혹은 어떤 강좌를 선택할 때는 발품을 좀 파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소문만 듣고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해야 되나? 숫자 있죠. 숫자. 1타. 2타. 몇 타.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1타의 강의만을 그냥 듣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이 있거나 맛보기 강의가 있으니까 저 선생님이 나랑 좀 잘 맞는가 잘 맞는가 안 맞는가는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판서 강의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화면 중심의 강의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의 말투라든지 먹양 이런 거 등등을 다 고민하면서 어차피 우리 메가스터디에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검증받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의 강의와 교재를 활용해도 1등급과 만점에는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쇼핑하듯이 선생님이 요즘 들어서 친구들한테 있잖아요. 친구들, 아들, 딸들이 본격적으로 고1이 되거나 고2 혹은 수험생이 되다 보니까 누구 인강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 지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최적 강의 들어 라고 추천함직도 한데 선생님은 오히려 거기서 잠깐 잠깐 내 강의를 들으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루 정도는 국어, 수학, 영어 등등의 각 과목별로 우리 메가스터디 들어와서 선생님들 좀 클릭해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좀 쇼핑하듯이 좀 들어봐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탓수만을 보고 1타다, 2타다 탓수만을 보고 그냥 꾸역꾸역 듣다가 정작 마지막까지 못 듣고 중간에 하차하는 경우 그러다가 그 과목 자체가 실어져 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강 선택법은 선생님의 전공도 보시고 경력도 보시고 교제와 강의 샘플 올라가 있는 거 있다면 또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연구실이 있어요. 인터넷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주로 연구실을 따로 운영하시는데 그 연구실에 소속된 조교들 연구진들이 얼마만큼 또 믿을 만한가 얼마만큼 재미있는 강의인가 그냥 껄껄거리면서 웃고 끝나는 그런 강의라기보다는 점수를 만들어가는 재미 그 다음에 쏙쏙 이해되는 강의가 맞나 그리고 그냥 인터넷 강의만 찍어서 올리고 끝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제자들과 소통하는 강의가 맞는가 뭐 그런 선생님이 맞는가를 좀 차근차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깨알같은 홍보 전공 오케이 경력 경력 23년차 누구? 나 최적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제는 뭐 진짜 자랑할만하죠. 선생님 연구실에서 발간하는 교제 그 다음 강의 구성 강의 구성은 일반적인가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끝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강의 진행이 되는지 혹은 강의가 너무 들쑥날쑥하지는 않는지 왜냐면 특히나 인터넷 강의로 듣는 친구들은 예를 들면 한 선생님이 강의가 있는데 막 뭐 한 90분 100분 가다가 다음 강의는 뭐 2, 30분에 짤막하게 끝내다가 뭐 혹은 이 주제가 잘 잘리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약간의 체계성이 떨어지면 신뢰도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강의 구성도 일관적인가 아주 아주 일관적입니다. 파워 제2의 성격으로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은 이거는 아마 뭐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사회탐구 연구실 중 최대 연구실입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을 포함해서 우리 연구실 구성원이 44명입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선생님 포함한 44식구가 함께 잘 먹어야 할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미의 소통도 한번 좀 따져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누구의 강의를 들을 것인가 딱 정리가 됐다면 관람만 하지 말고 진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공부는 받아 적는 거고 관람하는 건 그냥 구경만 하는 거냐라기보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위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해보겠다. 선행학습 미리 한번 해보겠다. 이제 겨울방학을 내가 불태워보겠다. 그래서 강의 진도를 나가는데 아 그냥 진도만 그냥 마구마구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욕심은 문제풀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자기가 보완을 할 수 있는 오답 정리하는 시간까지 가지면서 즉 그냥 강의만 쭉쭉쭉 들었고 그냥 끝. 그러면 여러분 정말 뭐랑 똑같냐면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은 주로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강의를 듣거든요. 선생님이 예를 들면 사회문화와 정치화법 강의를 듣진 않겠죠. 유튜브에서.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관심 있어 하는 그 분야에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찾아서 듣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막 들어. 어떨 땐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볼 때도 있어요. 가볍게 듣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막 쏙쏙 이해가 돼. 금방 까먹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생님은 그 영상을 볼 때 내가 저게 필요한 거다. 선생님이 최근 들어서 관심 있는 분야가 또 종교거든요. 그래서 종교에 관련된 특히나 선생님을 믿고 있는 한 종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종교에 관련된 걸 공부해보고 싶어서 책도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또 책갈피도 하고 그 다음 표시도 하고 그 다음 받아 적기도 하고 심지어 복습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이 강의하는 직업이니까 그걸 말로 설명하면서 누군가한테 이 종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정도까지 가야 이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 한번 시도해보세요. 내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비고2 때 시간이 충분합니다. 당장 고3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문제풀이에 치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질적인 공부에 소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3 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어떻게 풀어? 스킬이 어떤 게 있어? 이것만 따지는 게 고3 정도의 공부라면 오히려 고2 때는 내가 이거 왜 배우지? 이게 교과서에 왜 소개가 돼? 그 다음 이 교과서에 소개되는 내용을 어떻게 내가 남한테 이해를 시켜볼까? 이렇게 입체적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이 진짜 공부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죠. 만점학습법이라고 해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본질적인 것이다. 세 번째 당장은 고2니까 학교 시험에서 성과를 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의 강의를 듣든 누군가 우리 인터넷 메가스터디 강의를 듣든 상관없이 대체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인강을 듣고 학교에선 잔다. 아 이거 아닙니다. 선생님은 이제까지 진짜 단 한 번도 23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강의가 학교 선생님의 강의를 대체한다. 내 강의 듣고 준비했으면 학교에서 자도 돼? 딴 공부해도 돼? 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의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고요. 그 익힌 내용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다음 중요도에 대한 포인트가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이 내신 강의도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내신 강의는 전국 어떤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도 풀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인 강의입니다. 근데 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 학교 선생님께서 눈 말똥말똥하게 떠있는 그 수업에 집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정보들을 주시죠.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조는 친구들은 그거 모르고 그냥 막 무지성으로 교과서 외우고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은 미리 아 여길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영리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선생님의 강의는 학교 선생님의 강의를 돕기 위한 특히나 이 내신 강의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욕심을 넣어볼게요.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 적어도 한 과목은 수능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특히나 이제 1년 지나서 고3 올라갈 때쯤 되면 여러분은 선택 과목 때문에 막 골머리 나 뭐 선택해서 수능까지 치러야 될까? 그때 2학년 때 그냥 단순하게 놀았잖아요. 놀면 그냥 맨땅에 헤딩이에요.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총 17과목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으로 수능을 응시할까? 근데 만약에 2학년 때 자기가 정성 들여 공부했고 성적이 잘 나왔던 과목이 있어 그 과목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가 나름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보완하는 것만 한다면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줄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가서 본격적인 두 과목을 차근차근 준비하는가?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한 번 생각해 보시면 2학년 때 배웠던 과목 중에 적어도 한 과목을 살린다. 그 각오로 임하면 나중에 3학년 가서 크게 부담을 줄이거든요. 처음 공부하는 친구랑 2학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정성스럽게 공부했던 친구는 분명 시작부터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 다음 또 하나 계속 욕심이 나죠. 가능하면 3학년 때 어떤 과목이 학교에서 개설될지 혹은 학교에서 필수 과목이 어떻게 지정되는지를 알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게 안정해진 학교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2학년 때는 정법이 필수인데 3학년 때 가서는 사회문화가 있대. 내가 정법 사문을 해볼까? 라고 고민을 할 때 그래 2학년 때 배우는 정법 살리고 3학년 때 나중에 배울 사문 살려서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구나. 베스트. 정법 사문만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리에 관심이 있어. 3학년 때 한국지리를 한대. 그런데 2학년 때는 예를 들면 경제를 했어. 그러면 경제를 살릴까? 말까? 고민하고 3학년 때는 한국지리를 해볼까? 혹은 3학년 때 한국지리 사회문화가 있대. 그럼 내가 3학년 때는 본격적인 그냥 수능을 한국지리 사회문화를 가져갈까? 이런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예비고의이기 때문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하나를 살리겠다라는 각오로 임하시면 아주아주 좋아질 거예요. 나중에 부담이 그만큼 줄 거니까. 다음 다섯 번째는요. 선생님 인터넷 강의 시간 남을 때 열심히 들을게요. 이게 뭔가 이상해. 이 말을 들으면 시간이 남을 때 열심히 듣겠다. 열심히 듣는 건 좋은데 그 남는 시간은 없어요. 남는다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의 주장이 아니라 이제까지 여러분 선배들이 다 증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막상 진짜 시간 없던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꿀팁 학습 시간표에 인강 수강 시간을 넣어버리세요.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강의를 찍어 올리면 학원 수업을 듣듯이 아니 여러분 학원 수업 들을 때 자기가 막 설명 듣다가 지금 이해가 안 돼. 선생님 말씀을 잠깐 끊어. 선생님 잠깐만요. 과외도 아닌데. 잠깐만요. 이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좀 0.8배속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혹은 선생님 잠깐 저 필기 못했으니까 한 15분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쭉 듣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60분짜리 한 강을 올렸어. 한 강을 60분을 그냥 한 번 쭉 들어보세요. 강의 맥락을 쭉 한 번 듣고. 그리고 수업을 끊지 않고 들어보는 것도 그게 연습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공부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학교 수업도 만약에 50분이다라고 하면 50분을 앉아서 끝까지 버티는 것도 그게 능력이거든요. 되게 좋은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강도 막 10분 듣다가 잠깐 핸드폰 확인했다가 15분 듣다가 또 끊고 화장실 갔다 왔다가 이러지 마시고 쭉 한 번 60분 듣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푹 쉬고 다음 또 이어서 듣고 그러려면 예를 들어 사회문화 공부를 한다. 난 사회문화를 화요일 날 저녁에 사회문화 공부하기로 했어. 그러면 만약에 뭐 저녁을 먹고 6시 반부터 10시까지 쭉 이어서 세 강을 듣기로 했다. 그러면 뭐 듣다 말았다 듣다 말았다 하지 말고 쭉 듣고 잠깐 쉬었다가 쭉 듣고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세 강을 쭉 듣고 나서 특히나 사회탐구는요 한 강 한 강마다 하나의 주제를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한 주제를 두 강에 끊어서 정도 끊어서 뭐 한 60분 두 강 정도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이게 막 달락달락 되면 나중에 또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어서 듣는 훈련도 하시고요. 숫자가 뭐지? 6번이겠죠? 6번 문제 풀이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싫어해요. 선생님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선생님도 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아 맞히고 싶다. 안 틀리고 싶다. 그 욕심 때문에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문제 푸는 걸 또 막 뒤로 뒤로 그래서 어떤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 아직 저 개념이 다 안 된 것 같으니까 다 하고 할게요. 다 하고 할게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선생님 최적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야 너가 개념이 안 됐는지 됐는지는 어떻게 아냐. 문제를 풀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두려우니까 틀리는 게 두려우니까 계속 판서했던 내용을 적은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내가 강의를 들었어. 그 다음에 규제 있는 걸 한 번 쑥 훑어봤어요. 그럼 내가 이게 머릿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문제를 풀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럼 막 비가 내려. 막 틀려. 스트레스 받아.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시험에서는 다 마치고 싶겠지만 공부할 때는 틀리는 것도 훈련이자 연습이에요. 틀리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운동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번 들던 것만 계속 들다간 근육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버거운 거 들고 힘겨움을 느끼고 근육통도 오고 그 다음에 단백질 보충제도 먹고 그러면서 또 근육 성장을 이루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문제를 풀고 틀렸다면 오히려 약점이 딱 보완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답 정리한 다음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7번이겠죠. 중간고사 망쳤다고 기말고사 포기 금지 아니 그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진짜 이런 뭐랄까 그 어떤 유혹에 빠집니다. 아 중간고사 망쳤으니까 그냥 내려놓자. 그러지 마시고요. 중간고사 망쳐서 기말고사까지 계속 망하는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잠깐 삐끗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말고사에 정성을 들여서 공부를 하시면 그게 중간고사 망친 걸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보완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간고사 망했어. 4등급 나왔어. 선생님 4등급은 잘한 거 아닌가요? 좋아. 6등급 나왔어. 6등급도 잘한 거 아닌가요? 그러지 마세요. 6등급은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준비해가지고 기말고사 1등급 받아서 합산을 해보니까 2, 3등급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 짓는 거고 또 만약에 1학기 2학기 나눠서 한다고 하면 계속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 번 실패했다고 나머지를 계속 실패로 가져가지 말고 한 번 실패한 것에 교훈을 얻어서 나머지 것들을 성공하면 예를 들어 시험이 4번이야 한 번 망했는데 나머지 3번을 성공하잖아요. 성공한 학년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번 망했다고 계속 망하게 내버려두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은요. 공부라고 하는 건 지속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재미가 있어야 돼. 강의가 그냥 껄껄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재미.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선생님과 소통하는 재미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지치지 않도록 이렇게 캐스트를 통해서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또 힘들고 지치고 방향성을 잘 못 잡을 때 갈팡질팡할 때 우리 연구실 Q&A 게시판에 오시면 우리 조교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조교들이 친절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또 아주 빠른 속도로 답변을 올려줄 겁니다. 그때 그냥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뭐 상담 같은 것도 신청해 주시면 선배 적자로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잘 케어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와서 소통하는 경우 많죠? 그 다음 뭐 저기TV 저기TV가 뭔가요? 유튜브 구독 후 구독 취소 금지 절대 금지 일단 구독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저기TV 최적TV입니다. 최적TV의 많은 컨텐츠를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과 함께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는 걸 많이 기획하고 있어요. 그전까지는 하도 현장 수업이 많다 보니까 이걸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는 우리 인터넷 강의를 듣는 제자들과 더 소통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간 많이 확보해 줬으니까 자주 얼굴 보면서 지치지 않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는요. 블로그는요. 그냥 한번 보시면 아마 사회탐구 블로그에 딱 검색했을 때 가장 맨 위에 나와있는 그런 블로그이지 않을까. 특히나 사회문화 정치협업 이렇게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까지 드릴게요. 그냥 단순하게 예비고의 학생들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다짐도 할게요. 언제나 니편이라는 말은요. 그냥 쓰는 구호가 아니라 항상 뭐 교재를 개발하든 뭐 강의 설계를 하든 뭐 아니면 여러분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자들이 이 시기 무엇이 필요할까 혹은 무엇을 힘들어할까 항상 여러분 편에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의도요. 자신있게 말씀드리시는 건 선생님은 게으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나름 정도가 아니라 아마 이건 뭐 공식적인 통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는 근면성실한 강사이지 않을까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방식은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힘들거나 지칠 때 기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응원이 된다는 건 우리 연구실이 딱 중심을 잡고 사회문화정치화법에서 또 중요한 그런 진짜 뭐랄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거고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다. 그래서 우리 적자들은 최적의 제자들은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법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조언했던 거 몇 가지 안 되긴 하는데 어찌 보면 선생님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한 번 실천해 보시면 어떤 과목에서든지 자신감을 얻잖아요. 그럼 그게 파급효과가 생겨요. 예를 들면 정치화법에서 쌓였던 자신감이 다른 과목 수학에도 국어에도 분명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운명적 본강의에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고요. 마음의 평화와 평온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